저기, 아이, 저, 주인 피를 보고도 참말로 뒤탈이 없겄는가. 자네 어머니 병들어서 쓸모없으니께 숨도 끊어지기 전에 내다버렸던 위임이여. 벌써 잊은 건 아니제? 이번이 마지막 기회여. 자네 평생 두 번 오자는 기회란 말이예요. 네. 그리워. 밖에 오지 마시라요. 저기... 한 방에 시계, 저 시계이? 아, 안전자. 아이! 만석아. 만석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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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떠 시작 떠석이야 떠석비랬어 감사합니다.